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스타일에서 스타일은 네 우선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볼 건데 블러 효과를 먼저 볼게요. 블러는 이렇게 흐림 효과예요. 네 이렇게 흐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블러의 그 강도가 있죠. 이렇게 올리면 더 흐려지고 여기 보면 조금 보시면 이렇게 됐고 디스턴스는 이 블러가 적용되는 거리를 말해요. 블러를 많이 쓰시잖아요. 웹툰 작업하실 때 포토샵에 가져가서 작업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블러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리 앞에 부분은 선명하고 뒤에는 좀 흐려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계열의 라디얼 블러 이걸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면 약간 이 부분은 이 가운데 영역은 선명하고 빨려 들어가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넓이 값을 이렇게 좀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인데 이렇게 계단 현상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이 샘플, 이 숫자를 늘려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0,0은 가운데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옆으로 초점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Up, Down. 밑으로도 내리고 위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액션 효과 같은 거 내실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샘플 숫자를 아예 이렇게 2나 이런 걸로 해 놓으면 약간 술에 취한 효과 같은 거? 네. 어지러운 효과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효과도 만드실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와이어는 이 라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서 라인 컬러를 원하시는 컬러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라인. 그 다음에 라인의 두께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초점으로 움직이는데 정수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픽셀 단위다 보니까 E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픽셀 2개.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5하면 두꺼워지죠. 더. 어. 근데 여기 Distance가 있는데 이건 거리를 말합니다. Meter로 계산해 주시면 좋은데 쭉 가면은 이제 이렇게 라인이 지금 여긴 없죠? 근데 가까이 가면 라인이 두께가 보여요. 자. 요렇게 되고 이 Distance를 1로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저 뒤에 라인이 없어졌죠? 이거 이제 왜 설정을 이런 설정을 해 놨냐면 어. 그 스케치업이나 이런 데 보시면 라인이 이제 일정하게 두께가 가다 보면 라인 두께로 인해서 생기는 라인 두께로 인해서 생기는 뒤쪽 부분이 되게 까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라인 네. 그래서 거리 요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가서 해볼까요? 자. 근데 멀리 가면 네. 라인의 효과가 이렇게 보시면 적용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라인 두 번째는 네. 조금 다른 라인 타입이라서 클릭해 보시면 라인 두 번째가 들어가고요. 근데 얘는 이제 티크니스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라인이 이제 단계적으로 얇아져요. 자. 가까이 있는 건 두껍고 멀리 있는 건 좀 얇게 표현되는 이런 라인이에요. 네. 가까이 있는 건 두껍고 멀리 있는 건 얇고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라인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칼라 AO 인데 얘는 이제 음 체크를 해 보시면 네. 이제 이 칼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근데 보시면 이 모서리에 있는 컬러들을 색깔을 바꿔줘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원래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이걸 블랙으로 만들어서 입체감을 더 내주려고 했어요. 보시면 그쵸.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의 차이 약간 양감이 더 생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네. 조금 더 음침한 분위기 낼 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저희가 조금 개발을 더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아쉽죠. 이렇게 떨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저런 건 개선될 거고요. 그래서 약간 네. 이런 효과들을 낼 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좋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요런 컬러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네. 이렇게 그쵸. 이미지를 약간 컬러가 모서리들을 어둡게 만들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네.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블룸. 네. 이 부분이 조금 좋은 기능인데 네. 블룸을 체크해 보면 뽀샤샤한 느낌이 나는데 블룸 효과가 주로 이제 창 밖이나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빛이 닿는 부분에서 블룸 효과가 나요. 지금 요기에서는 라이팅을 한번 네. 꺼 볼게요. 끄고 기본 네. 스팟 조명을 하나 넣고 볼게요.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네. 이 효과가 블룸이 있는 거랑 없는 것 네. 약간 뽀샤샤한 느낌 주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빛을 받았을 때 생기는 부분이 약간 발광하는 듯한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네. 사용하실 때 저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역시 빛을 조절하면 익스포저나 이런 값들이 같이 조절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효과를 주실 때 블룸효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이펙트 부분은 계속 추가할 예정이에요. 밑으로 쭉 더 생길 거고요. 조금 많이 쓸 것 같은 이펙트들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혹시 이제 쓰시다가 필요한 이펙트들이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들을 좀 알아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되돌리기 버튼은 초기 값을 로 되돌아가는 버튼이에요. 네. 그래서 스타일에서 위쪽에 있는 이펙트를 알아봤고, 백그라운드인데,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거 클릭하면 블랙이나, 네.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버전에서는 저장을 했을 때 이 없는 부분, 모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PNG로 저장이 되진 않아요. 투명하게 저장되진 않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이 되고자 이 백그라운드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랙으로 선택하시면 라인까지 같이 선택되니까 이렇게 파란색이나 이런 녹색, 빨간색 등으로 클릭을 하시면 포토샵에 가져가셔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법 툴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컬러로 하셔서 이미지 저장은 하시면 되니까요. 이거 적용을 원래대로 돌리려면 한번 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래 약간 하늘 분위기 나는 컬러로 바뀌죠. 그리고 네. 쭉 움직이다 보면 약간 그라데이션 된 효과들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일단 테스트 중인 부분이라서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해상도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놨고요. 계속 업데이트 될 거고 이 부분도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감 또는 어떤 게 자주 쓰이는지를 저희한테 주시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샘플이라서 넣었고요. 여기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하늘이라던가 산이 있는 어떤 배경 효과 그런 것들 또는 뭐 도시 이런 이미지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인터넷에 그냥 다운받은 이미지를 바로 넣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별도로 저희가 저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백그라운드 말고 이게 필터인데 여기 지금 필터가 있는데 여기 메뉴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필터인데 이 부분은 클릭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클릭해 보면 다양한 필터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 보시면은 그 별도로 여기 색감을 막 조절하지 않으셔도 좀 제공하고 있는 필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모노 이런 거 보면 너무 검고 어둡죠. 그래서 이렇게만 필터만 적용하실 게 아니라 역시 카메라에 가셔가지고 익스포저 수치 익스포저 수치 또는 여기서는 지금 세츄레이션을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주시면 조금 어두웠던 부분들의 일부 이미지들도 더 드러나고요. 컨트라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라스트도 조금 보정을 해 주시고 컨트라스트 다시 여기서 익스포저 컨트라스트 이런 것들 조절하셔서 같이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같이 여기 필터들하고 이런 거 보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걸로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 주시면서 같이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들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적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분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거 좀 좋더라고요. 이제 별도 세팅 없이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필터 부분에서 적용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다시 맨 위에 있는 걸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 스타일의 부분 말씀드렸고요. 카메라랑 연동해서 같이 쓰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